유하 유도보책구들 안녕 네 오늘은 메인캐스트 우리 고서 고서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가옹 자 덱은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모두가 다있는 단장 그리고 킹 그 다음 헬브람 그 다음 필요한 영웅 다이에 이렇게 해봤거든요 투급은 10만 5천 네 바로 가보죠 까가옹 자 갑니다 생각보다 쎄거든요 일단은 헬브람 공격 오질라이 받구요 욕속이니깐 디모프 안들어가요 와 헬브람 개쎄네 아직도 이거 약간 킹이 몸빵한다는 느낌으로 어어 어어 그렇지 공불 어우 짧게 하시면 되겠네 핏사귀도 지우거든요 핏사귀도 지우거든요 핏사귀도 지우는건 약간 부분인데 안맞아야돼 안맞아야돼 자 투급 맞았고 반경 그렇지에 역시 단장 어우 어어? 뭐야 아 못쓰네 또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합치고 핏사귀도 맞겠네 근데 핏사귀도 누가 맞아야돼 킹이 맞으면 됩니다 무조건 킹을 때릴수 밖에 없긴해 그렇지 야 이거 어그로 좋네 반격하고 이제 네 아쉽네요 역시 반장입니다 아 아쉽네요 자 자 우리팀 나왔고 마무리가죠 이제 오오 그렇지 야아 이런식으로 깨면 됩니다 킹으로 몽빵하고 다른애로 두드로 패면 됩니다 쉽네요 안녕